신규살인마 이름이 더스피릿입니다 영혼입니다 구시팔님 사라사랑 외구는 일본살인마다 보니까 그렇게 붙였어요 영구 아니면 외구 이렇게 부르는거 같아 난 뭐라고 그럴까 토끼는 토끼 라고 부르는데 얘는 영구 외구 영구 외구 영구 영혼이라고 부르자 스피릿이라고 부르자 스피릿 어 가디언 여기네 일단 모니터는 잘 들은 것 같다 모니터는 진짜 괜찮은 것 같다 어 안녕하세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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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끊기는 지점에서 바로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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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계속 있던거지 아 되게 차이 많이 나네 이거 그냥 가면 잡지 않을까? 여기 판단 안닿네 잡고요 됐스 들어버리고 어 레오리 같은 느낌 티오스의 레오릭이랑 비슷하다고 하던데 3 4 칼지 타이밍 혈지는 없고 이거 아우지에 그대로 있었다 이거 판단 없으면 죽죠? 아 판단 있네요 짠 짠 아이고 이뻐라 데드와드 안썼어요 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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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됐스 들어 버리고 가락라고 1 3 밸런트 되네 와 이제 저기까지 가서 살렸네 내리고 이걸 안 내려? 야 대다 대다 있었네 죽었죠? 방금 걸리는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스쳐 지나간걸 알수있었구요 그리고 마무리 2 3 4 칼트 타이밍 이속은 해그랑 토그랑 똑같아요 좀 느려요 걸어버리고 자 끝에 있어 아이고 이거 나 밥살내네 저 끝에서 치료가 완료했다 치료를 완료를 했다 까마귀 소리 내가 지나가도 까마귀가 날아가나? 어 여기 뛰는적 이리와 너는 안되겠어 너는 안되겠어 너는 안되겠어 내가 우월한 속도로 고을 죽였다 고을 줄러갔는데 갑자기 사라졌는데 뭐지 어 자꾸 펑 소리 뭐지 어 근데 왜 핏자국이 사라졌을까요? 이건 신기하네 다시 여기로 아 돌 던지는거구나 감히 돌을 던져 이건 여기다 뭔 소리야 이 소리 누구세요 박살 아 아 이거 다 찾았는데 박살 어 길막댔는데 방금 두명 아니야? 어 길막댔는데 간다 아 쫄어갔어 요거 잡을 수 있다 데드하드였나? 네너벌칠께요 잡고 들어버리고 핏자국 중간에 사라집니다 자 그게 약간 페널티에요 이 친구의 핏자국이 다 끝까지 다 보이면은 너무 사기잖아 바로 버리고 일로와 어디서 지금 미흥 삼흥 이게 바로 낚시지 능력 사용하는 척 가만히 있니 낚시 능력 사용하는 척 가만히 있니깐 내 쪽으로 넘어 다시 넘어오는 거를 데드하드 데드하드 넘고요 다시 다시 들어 버리고 심리전 개꿀 심리전 개꿀 이거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심리전이 이 세상 심리전이 아니다 여기 근처에 숨어있지 아니면 이렇게 발전기 사라집니다 없지 아 어제 톡톡판 살구 아니라더니 뉴 유튜브 보니 맞네요 살구님이 발전기 두개 돌리셨군요 저도 두개 돌렸는데 어그로를 잘 못끄는 저도 살구님 바니바니반만이라도 사라집니다 톡톡판이에요? 톡톡판 살구 아니라더니 뭔소리야 아아 살구 나 살구 아니다 이거? 아 그거 잔소리지 죽었죠 아까랑 똑같이 됐스 다 버리고 신규살인마 난이도 진짜 높아요 톡톡판이라고 해도 잘 몰라 때려잡고 바로 능력 사용 톡톡판 흑자가 갑자기 왜 사라지는거야 이상하다 이거 참 흑자가 갑자기 왜 사라지는걸까 백스탭 밟았다고요? 그런가? 흑 흑 하 됐oth 와 강하다 계속 심리전을 걸 수 있어요 진짜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심리전이 Garrett 그 disc 가발만 왜 나만 있는거 같지? 이상하다 처음에 죽은사람 대머린가? 왜구 찰지다고? 요거 일단 박살내고 없어졌어요 능력 사용중일때의 핏자국은 아예 사라진 취급인건가? 아 그런가본데 검으로 부숴버리고 능력 사용할때 사라진 핏자국은 아예 본세계로 돌아와도 안보이는거 같아요 이게 대머리입니까? 대머리에게? 그게 아니라 좀 까지긴 했어도 대머리 까지는 아니에요 탈모나 걸려라 개새끼들 감사합니다 저기 간다 이거 어딘지 알겠다 간다 또 낚시 걸렸구요 또 낚시 걸렸구요 근처에 있을거에요 능력 사용하지 말고 쭉가자 아니다 이거 좀 멀다 떼어내린거 아니야? 미스퍼 꺼졌다 미스퍼 꺼졌다 그냥 걸어버리자 그냥 어디있지 근데? 어디서 죽였더라 여기 기억이 안나요 떨어졌나 내가 여기서 죽였는데 아 여기네 아 칼질익슨 맞구요 잡아 환자가 없거든요 잡네 어허 블러드트레일 바로 죽이구요 아 좋다 진짜 좋다 걸어버리고 경로 저기로 바로 가볼게요 아아아하 아아아아 어 다 어 Roma 넘어왔나 생병자는 이따 할게요 할게요 할게..할게야 이거 자 윗퍼가 사라졌다 다시 켰죠 그러면은 1 아 이거 숫자로 세면 안되지 아 그냥 천천히 걸어갈걸 너무 빨라가지고 거리 계산이 안되네 시렁이다 개그 소리였구나 어딨지? 여기 스포 꺼 켜졌다 이거 개그 바로 앞이다 안된다 깨대 아깝다 아깝다 아 재밌네 죽는 사람은 괜찮네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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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step 이 이 아깝다